안녕하세요 여러분! 이번엔 식사입니다! 저는 이번엔 이때 일어났어요 이 분이 점점 더 맛있다는 거예요 앙 오늘의 음식은 어느 정도 주님이시죠? 여러가지 음식을 먹으면 저렴해요 쫄깃쫄깃한 고기 고기 이걸 할거같아요 그 때 바삭한 게 아삭이고 바삭한 게 아삭하고 오오오오 팽이버섯 오오오오 오오오오 여기 너무 맛있는데 뭘 먹을거니? 양념치킨을 먹을거니? 엄청 맛있어 치즈가 많이 먹어요 치즈가 너무 맛있어서 치즈는 맛있어서 치즈가 엄청나요 그리고 저는 바삭한게 너무 좋아요 저는 바삭한게 아주 좋아요 바삭하고 바삭해요 바삭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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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. 전복은 고기도 안해야돼요 아하... altijd... 어... 디저트 이런 거 진짜 맛있을 거 같아요 무슨 냄새가 이거랑 규정 근데 다 맛있어 진짜 맛있어 아, 정말 맛있어요! 너무 맛있다 예, 정말 맛있었거든요 그치, 정말 맛있어 나, 너무 맛있어 와, 정말 맛있어 아, 뭔가 맛있어 에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 진짜 맛있어 너무 맛있어 아니, 진짜 맛있어 근데, 아니, 희생잘 이제 먹으면 다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아쉽게 먹으면 좋겠어요 맛있게 먹으면 좋겠어요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이번엔 다 먹었어요 다 먹으면 더 맛있게 먹으면 좋겠어요 한입 한입! 바삭바삭 바삭바삭